엠 웨이브 미팅 그리 우리 당첨객 분 한 분과 같이 스피드 퀴즈를 하려고 해요 저 한번 스피드 퀴즈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? 네요! 진짜 하고 싶은 거야? 아니면 제가 억지로 해요?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?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 의자 여기 딱 있네 자 우선 용기의 힘을 얻어 감사합니다 이거 자주 드세요? 아니요 왜요? 잘 안먹어요 왜요? 오메기떡은 한번도 안먹어 봤어요 진짜요? 그럼 내가 최초네? 최초로 오메기떡을 드렸네 자 자 지금부터 선생님께서는 아 지금 버전씨 교복을 입고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좀 그렇다 버전씨 우리 우리 친구가 저랑 같이 믿앤그립 방송을 더 재밌게 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? 네 이 분께도 세 문제 이상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? 제가 안먹고요? 이제 바로 드리는 거예요? 잘해야 돼 여기 CD도 있어 오 자 제가 10분간 10분간 1분간 10문제를 해야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? 1분간 10문제를 해야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? 1분간 10문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이 여러분 자 흠 아 아 이거 뭐예요 패스 이게 뭐야 패스 아 유명한 산 한라산 어 오케이 어 그 섬 우도 오 와 대박 내가 좀 이따 가는 곳 그 러브랜드 오케이 오케이 그 약간 해가 이렇게 막 성사리 출범 어 맞아요 그 막 이렇게 도로인데 뭔가 막 징그러 약간 도깨비 도로 맞아 맞아 몰라 이거 좀 해주세요 패스 뭐야 굴인데 만장굴 어 맞아요 오오오오오오 아 처음버! 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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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 오 대박이다 왜 이렇게 똑똑해 패스 패스한걸 자 이거 뭐예요? 고 어 이거 뭐에요 쥐 그러면 앞에 이제 앞에예요 우리가 음식을 음식을 먹죠 근데 그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섭취? 어? 섭지? 아 섭지커지! 맞아! 그리고 1분만 싹! 1분만! 와아~~ 아 여러분 이렇게 스피드 퀴즈를 아 진행해 왔는데요 아 너무 힘들다 자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? 지금 거주는 경기도 부천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는 제주도에서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 자주 뵈 있었죠? 네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? 지금 이 순간이요? 네 엄마! 나는! 누나! 아니 보고 있으니까 원래 봐도 보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? 내가 더 많이 좋아하네 아닙니다 제가 더 좋아합니다 나 아픈 사람은 싫어요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 서울은 많이 못 가지만 제주도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여하 친구 있어? 아니 없어요 야 선물을 이제 뭐를 갖고 싶어요 CD요 CD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 그거에 싸인 CD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? 두 개에서 그릴 수 있어요 물 물? 목말라요 아 진짜? 물이 물이 물인 거야? 이거예요 저 여러분 증정 중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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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벗엘봐요 other than what can I do 아니요 We go we go we go I think we go we go we go